형! 어? 명동 와보셨어요? 명동! 명동! 우리는 명동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서울에 왔다 나 아까 오는 길에 남산타워 보이길래 명동에 남산타워 있지?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그냥 내 남산타워 간 적 있거든 근데 그게 명동인 줄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는 서울은 다 똑같은 서울? 약간 서울사람들이 지방은 다 똑같다는 오!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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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다 햇빛도 짱짱하고 시원하고 서늘하고 요거는 날씨 괜찮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소개할게 첫번째가 떡볶이 떡볶이 드셔보셨어요? 질문이라고 자 여러분들 8번 8번 출구입니다 8번 출구부터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 여기 이제 사람 많다잉? 저희도 이제 검색을 해서 알게 된 정본데 좁은 길로 가고 싶으면 8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그 좁은 골목으로 가면 되고 좁은 골목으로 가면 되고 좀 큰 골목으로 가서 이것 좀 보고 싶다 7번 출구 쪽으로 가면 조금 큰 골목이 있으니까 편한 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평일인데 되게 사람이 많네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 수요일 수요일 11시잖아 생각보다 사람 어? 해병대다 이러면 안 차만 한다 돈 뺐게 진짜 진짜 우리는 안 차만 하는 순간 현금을 줘야 되는 이상한 악습이 있어가지고 아 주차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을텐데 저는 네이버 검색에 남산동 공영 주차장 거기에 주차를 했어요 그 1시간에 3,000원 다른 곳도 꽤 있는데 여기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명동에서 놀 때는 주차장에서 명동까지 얼마나 놀죠? 건너편이에요 걸어서 한 2, 3분? 2, 3분 밑으로 가면 대로변이 있고 그 건너는 순간 8번 출구 7번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고 있네 어? 명동 교사 나 여기 들어봤는데 여기 여기 진짜 맛집으로 알고 있어 나 예전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여기 진짜 맛집으로 알고 있어 칼국수 맞나? 나중에 여기 한번 와보세요 어? 쉽네 8번 출구 나와 가지고 그냥 자국 골목 들어 sometimes 확실히 강남이랑은 좀 다르 강남은 진짜 뭔가 미래 도시 느낌인데 tires 좀 뭔가 이렇게 골목 요런 이런 느낌이 재미있네 약간 서울의 정취 야 여기는 목걸이가 한 3,000개 된것 같아 하나 하고 가실래요? 자 어? 여기도 명동입니다 어? 그러네? 그렇다면 100km도 안되는데 이렇게 두개 있으면 장스 진짜 부럽다 아 이렇게 살아야 돼 어 나 여기 왔다 어 여기 왔어 딱 골목 입구가 딱 여긴 신세가 또 좋겠네요 45년 전투? 어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저희 유튜브 촬영 중인데 이거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?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처음인데 뭐 먹으면 돼요? 초코피만두 뭐가 제일 잘 나가요? 만두떡볶이 만두떡볶이? 알겠어요 그거 1인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맛있어요 맛있을 거예요 약간 매울 거 같긴 한데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평소에 먹던 그런 떡볶이 맛은 아니고 소스 자체가 특이하네 잠깐만 있어봐 오뎅 오뎅이 없네 난 약간 오뎅 파거든 오뎅 좋아해 아 오뎅은 따로 파나요? 아 떡볶이 맛이 변해서 오뎅 맛이 강해가지고 같이 넣지 않고 아 그래서 이게 내가 평소 알던 그 느낌이랑 좀 다르구나 큰일하네요 여러분 뭐 문제 뭐? 지금 드시고 있는 떡볶이는 쌀떡일까? 밀떡일까? 아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잡 드시기 굉장히 많다니까 아니 뭐 쌀떡파 밀떡파 이러잖아 나는 맨날 그런 거 막 글 같은 거 볼 때마다 무시 다 떡볶이도 딱 고수고수인 거야 정답 35년 짬밥의 경험으로 쌀떡 맞대? 딱 그런 거 알지? 쌀떡도 좀 부드럽나? 쌀떡도 쫀득쌀떡하지 않아? 아 쫀득쫀득? 밀떡은 아니 쫀득쫀득하나? 양념이 더 잘 되나? 우리 저번에 느꼈지만 잘 모르면 그냥 닥치고 있어요 괜히 밀떡파들 막 들고 올라왔을 때 밖으로 아우 지금 머리 아프다 진짜 둘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두 한 번 먹어보자 나는 군만두 되게 좋아하거든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혼자 쉴 때 엄마가 손 만두 있잖아 냉동식도 엄마가 손 만두 큰 거 안 와서 안 그러지 그거를 한 30분에 거쳐서 구워 왜 30분인지 알아? 군만두는 진짜 맛있게 구우려면 충분히 약불에 구워야 되잖아 어 손님 뭔가? 저 사람 좋아하죠? 군만두의 메뉴 군만두의 메뉴 군만두의 메뉴 소스에 또 이렇게 찍어 놔야지 노래 먹어야 또 맛있게 음~~ 맛있다 여행 콘텐츠로 바꾸기를 너무 잘했다 진짜 자 그리고 여기가 명동에서 유명한 길거리 음식 쭉 있는 곳 맞나? 거기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로 가는 길이랍니다 하하하하하하 내가 볼 땐 이거 외국인들은 참 구경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 나도 신기한데 우와 산 진짜 많다 우와 2분 미래 우와 이야이거 외국인들은 놀러오기 재밌겠다 근데 걷다 보면 안타까운 게 한번 해봐 이런 거 보면 마음 아프지 않나 그렇죠 괜히 내일도 아닌데 맞지 아이고야 이거 빰 영업 종료하고 한판 다 떨어지고 일단 세일 세일하고 마음 아프다니까 암만 코로나를 풀려도 더 있어야 돼 야 근데 이거 재미있다 카메라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뒤를 다 비켜줬대 오긴 안해 근데 길거리 음식을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 쫙 있어야 될 거 아이가? 대로론인데 여기 엄청 많았었는데 안 할래요? 너 진짜 제대로 안 할래? 저거는 왜 왜? 하나도 없잖아 아 잠깐만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단 말이가 네 저희 옛날에 왔을 때 많이 잘해야 된다 길거리에 막 아닌데? 명동 거리에 고개에서 업무 굴무고 들어가면 아직까지 노동성 많이 사는데요 길거리 음식은 아직까지 유명한데요? 너 진짜 뒤진다 진짜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학교에 동기들이랑 안물 그리고 여기 근처에 검은사제들 촬영지가 있습니다 어? 그 강덕완 씨랑 그 누구지? 김윤식 아 여기가 촬영지야? 여기 이제 안쪽으로 골목이 있는데 포스터에 나왔던 어머 그래 거기가 여기 있어? 네네네 개인적으로 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 아 여기구나 네 우와 딱! 벌써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? 어 오 저거 진짜 느낌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데 막 무슨 촬영지 이러면서 벽면에 막 포스터 같은 거 붙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야 저 골목 안은 더 무섭다 여기 이 삼보식당 여기가 어 삼보식당 여기가 되게 맛집이에요 아 여기가 또 맛집이네? 우와 잠깐만 진짜 느낌있다 야 영화 찍을만해 야 이런 철조만 같은 거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야씨 무섭잖아 야 여기? 여기 아니면 저기야? 여기지? 아 딱 여기네 여기네 영화 차량지가 아 이렇게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우 씨 재밌다 야 이거 봐 이제 노점상 막 설치하시나 봐 알았어요 그러네 우리가 아까 여기 왔던 데잖아 어디 있다가 이렇게 온 거지? 우와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? 다 설치되고 있어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오우 아까 네가 한 말이 맞네 미안하다 무시해서 1시 좀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이게 다 노점상 거리가 되지 않을까 길거리 음식 아 그거를 좀 시청자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 일단 오늘 명동을 예전에도 한 번 와 본 적은 있었지만 그냥 뭐 술만 먹으러 왔지 이렇게 뭐 즐기는 거는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곳에 아 특히 아까 명동 대성당 깜짝 놀랐죠 그렇게 웅장한지 몰랐어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그 다음에 떡볶이집 나중에 저희가 대전을 가게 되면 바로 그 집이라는 떡볶이 명단이 있어요 그 집을 생각하게 하는 맛이었고 괜찮았습니다 군만두 진짜 맛있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오늘 다음에 한 번 또 와서 그때는 아까 저를 못 보여드린 길거리 형식을 좀 다양하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명동편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산타워 갑니다 전설이 있죠 커플들이 가서 자물쇠를 달고 오면 깨어진다는 그 전설 저도 깨졌습니다 가봅시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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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끄만 동다끄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부를 것 같단다 안녕